안되겠다 안들어가죠? 그냥 하나 더 따야지 뭐 하얀거 손때 다 묻은거 같아서 손 열심히 닦고 있는데 왜 이러지? 하얀거 손때 다 묻은거 아 놔 아 놔 중국이 진짜 공상당만 아니었으면 오덕계를 제패했을거라니까요 아 진짜 네 네 안그러면 장식가 있습니다 봤을때 바로 역시 유치원 밖에도 가동성이 확 달라지니까 네 그리고 퇴가 바뀌니까 그니까요 아니 아니 왜 진짜 못먹어두는 사람들 이런거 생각 안하는 사람들은 그냥 편집된 짓하고 벤트라고 그러고 있겠지 감사합니다